이게 누구예요? 이거 진아씨예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냥 딱 한옷 같지 않나요? 지금 입으신 거예요? 네네 진아씨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 뵈러 이러고 그냥 온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옛날에 궁중에서 쓰던 고배지 모양이에요 고배지 안에 있는 국화문인데 그걸 저희가 이렇게 치마랑 접목시켜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그런 치마입니다 예뻐요 사실 제가 출근할 때 이 옷을 정말 자주 입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며칠 시키니까 바로 데이트를 가도 될 것 같아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데이트를 불러도 아니 안 가졌어요 출근 끝나고 딱 갈아입어도 데이트 가면 되는 거죠 출근부터 데이트까지 한 번에 이것이 요즘 애들 옷핀 수룩 호주가 잘 어울리네요 여기에도 된다고요? 지금도 진아씨라 나쁘진 않은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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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먹지 마세요 한복에 양보하세요 광고 모델 같은데요 지금은 바비 없죠 생각보다 혹시 옛날에 액주름이라는 한복 들어보셨어요? 들어오셨어요? 그 겨드랑이 밑에 주름이 있다고 해서 액주름인데 그거를 꼰따서 지금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주름 장식을 해서 여기도 지금 고무줄이어서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이름을 낮잠 드레스라고 낮잠을 입고 낮잠을 자도 될 정도로 편하나 그러면 약간 잠자는 숲속의 공식 너무 귀엽죠? 어머 어디죠? 너무 싱그럽죠? 풋풋한 청소과 같은 매력으로 날 가지겠어 지금 광고 아닌가요 광고? 가주세요 가주세요 다 가주세요 스프라이트 광고 아니에요 지금? 이번엔 바지입니다 바지 어? 여기도 돼요? 너무 예뻐요 저는 바지에도 입을 수 있어요 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이게 과연 어울리는 옷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거 진아씨 오늘 입은 흑봉이 아니에요? 이런 어깨 소매 라인도 너무 예뻐요 맞아요 이게 긴팔 블라우스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어깨 라인이 엄청 특이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고리 이렇게 밑에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막 작품처럼 이렇게 연출을 한 건데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이런 슬랙스에도 잘 어울리고 데일리 룩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평범한 하루가 반짝이기 시작했어 눈물 저도 못 보겠다 봐주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잘하시네요 뽀뽀하게